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예비 고위 학생들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보냈으니까 남는 부분이 있죠.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어 공부 제가 항상 요타임 되면 학년마다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방학 동안에 공부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더 이상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또는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또는 뭘로 공부해야 돼요? 매번 질문 받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답을 딱 정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 시간이면 충분해요. 주 6시간만 공부해야 돼요. 제발 공부해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 이미 6시간 넘는 것 같은데요. 단어 외워도 하루에 1시간인데요. 아니요. 단어 외우는 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 외워서 1시간 주 6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꼴이니까 저 하루에 1시간 단어 외워요? 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수업을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학원에서 학교에서 낸 숙제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 자습 시간 6시간이에요. 두 달이면 실력 완전히 변합니다. 하루에 내가 하루에 1시간 꼴만 진짜로 순수히 자습 시간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두 달 있다가 영어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 수업을 듣고 있다고 쉽게 온라인으로 그거 계속 유지합니다. 유지하는데 내가 자습으로는 1시간 나온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그 효과와? 그럼 도대체 뭘로 얼만큼 무엇으로 자습을 할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신에게 말씀드릴게요. 3월달 모의고사 성적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두 달의 시간이면. 그러면 그 중에 포인트가 해석 능력이에요. 단어 외우는 대로 외웁니다. 학원에서 낸 숙제 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 혼자 학생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 해석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고요. 숙제도 하는 거 맞고요. 뭐 학원 수업 아니면 온라인 수업 예습 복수하는 거 맞지만 내가 자습하는 거 핵심은 해석 공부다. 그럼 해석 공부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해석이라는 게 단어만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든 예시 아실 거라고 믿어요. 얘들아 한자가 있다. 한자 단어 20개 뜻 알고 있다고 치자. 이 20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쓸 때 해석되니? 내가 맨날 물어봐. 해석 못합니다. 한자 각각의 한자 한자. 그러니까 한자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어. 한자의 단어를 내가 각각 알고 있다고 해도 20개의 한자가 있을 때 문장이 나올 때 해석 못합니다. 왜?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러시아어에요. 내가 러시아어를 저는 공부 안 했거든요. 러시아어의 단어 각각의 단어 20개를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해석 안 됩니다. 어순대로 해석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왜 영어 해석 공부 안 하세요? 단어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 의미 단위별로 해석해라.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이건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서 배우고 있던 아니면 온라인에서 누구한테는 배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의 의미 단위별로 해서 어순대로 해석하기 공부는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죠. 6평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어 안다고 쓸게요. 단어도 어려워요.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물건 들어올 때 매기는 세금, 관세, 보호하다, 강철, 노동자, 올리다, 가격, 강철,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필요했다, 필요하다, 자동차 만들어, 이렇게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단어한다고 했을 때니? 아니요. 의미 단위별, 어순대로 익숙한다. 볼까요? 관세, 명사 다음에 됐나 하면 관계되명사라고 해요. 가로 엽니다. 후치수식. 가로 닫는 건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게 기본이에요. 됐은 해석을 안 합니다. 후치수식이에요. 그래서 강철 노동자들, 예를 들면 포스코라고 해볼게. 포스코 노동자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강철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세가, 이게 재기의, 또는 올려, 가격을 올리지 않냐. 전사, 명사는 가로 읽어놨습니다. 이게 하나의 의미예요. 강철의 가격을 올린다는 거다. 명사비에 대놨으면 또 후치수식. 됐은 해석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다듬은 애들이 두 번째 동사가 없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강철의 가격을 올린다는 거다. 다시 한 번 볼게요. 의미 단위별로 돼야 해석된란 말이에요. 강철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세라는 게, 뭐야? 우리나라 관세, 강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겨. 외국에서 온 철을, 이게 가격을 올립니다. 강철의 가격을. 근데 그 강철은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강철인데, 그 가격을 올리지 않냐. 무슨 말이냐. 강철 노동자 보호하려고 관세에 붙였다가, 오히려 자동차 제조업체는 망하게 한다. 어때요? 의미 단위별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해석 공백심이 어순대로 해석한다. 의미 단위별로 봐야지 글이 보인다. 그럼 두 번째. 해석 능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문장이 두 줄, 세 줄, 네 줄 막 넘어가면요.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때 뭐냐. 키워드를 잡아라. 자, 뭐냐면 이겁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줄거리를 남기면 돼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을 볼게요. 단어 수거 다 한다고 해볼게요. 다시 말해 때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대시 대신 삽입구문 정도까지 저희는 사람은 수식어구예요. 명사담이 됐나 하면 후치 수식이고 대태석 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일치하거나 능가해요. 자기 자신의 기대감과 야망을 능가하든지 자기 자신의 그런 기대감과 예상에 일치할 정도까지 노동자들,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보다 더 어렵죠? 이거 몰입하답니다. 몰입할 것이며 그들의 성출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그리고 발견할 거다. 이를 보다 의미있게 발견할 거다가 하나의 문장이야. 이렇게 읽으면 이 문장 기억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다시 말해 때 언제 뭐가 직원들이 어쩌고 하면 해소적 동산 요놈입니다. 할 수 있다 할 때 한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잘 어떻게 잘할 때 대시 대신 삽입구문이에요. 한 번 읽었으면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자기 일을 잘할 때 그들은 이건 기본입니다. 3개 이상 나열되면요. 마지막을 강조하고 싶어 양념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만 요약하시면 돼요.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잘할 때 직원들은 보다 몰입할 것이며 보다 성취한 걸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마지막 동사 어떻게 일을 더 의미있게 생각할 거다. 이게 전체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할 때요. 자기 일을 더 의미있게 생각을 해요. 이 별것도 아닌 문장을 길게 쓴 겁니다. 자 뭐예요? 해소 공부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고 있던 아니면 어느 온라인 듣고 있던 수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이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오늘의 주제는 뭐죠? 자습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습할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자 장담하는데 3월달 성적이 바뀔 겁니다. 방학기간 동안에요. 고위 기출문제로 공부하세요. 자 기출문제 살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메가스테이 사이트 들어가도 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면요.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문제집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심지어 듣기, 듣기에 음원 그 다음에 스크립 해설집까지 전부 다 무료란 말이에요. 제가 돈 주고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위 기출문제를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메가스테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은 다음에 목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뭔가 수업하는 건 예습, 복습하고 따르는 거 아세요? 딱 이거 하시면 성적 완전 바뀝니다. 고위 기출문제 내가 주 1회 모의고사 씹어먹겠답니다. 내가 주 1회 모의고사를 아 단어 수거도 정해서 외우고요. 해석 공부하는 거고요. 길고 복잡할 때 줄거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총 1월, 2월 달이면 2년치 모의고사 나옵니다. 다시요. 3월, 6월, 9월, 11월에 크게 모의고사 4번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씹어먹으면 1월달, 2월달이면 약 9주가 나와요. 그럼 뭐요? 2년치 모의고사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이거만 공부해도 영어 해석 실력이 확 느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가 기출무제 변형돼서 나온 학교 있죠. 이미 먼저 공부한 겁니다. 중간고사 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학 동안에 이미 아, 맞아.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 변형문제가 나왔던 학교지 이 학생들은 더 대박인 거예요. 내가 미리 예습하고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성적이 똑같습니까? 해석 실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 이거를 하루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에 약 4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세요. 단어 외웁니다. 순수히 자기가 자습하는 분량으로 모의고사 하루에 4개 질문을 씹어먹겠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영어 해석 실력도 엄청 늘고요. 2학기 중간고사 대비도 한 학생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실력 자체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럼 하루에 4개 질문은 안 하실 거예요. 이건 하셔야 되죠. 왜? 많았을 때 1학년 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공부량이 충분합니다. 그럼 결론 아, 일주일에 6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꼴이네. 자습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로 고, 아, 고, 죄송합니다. 고2로 하세요. 고2 모의고사 1회씩 씹어먹는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6시간이면 진짜 충분하게 공부한 거예요. 영어는.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고1 때 시간 조금 낭비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공부, 아,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나요? 그럼 겨울방학 때 학원 수업 빼고요. 단어 외우는 거 빼고요. 그래서 내가 순수히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 씹어먹겠다. 분명히 원하는 것만큼 성적 올라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2학년 되시기를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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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